뭐 드시겠어요? 네, 이거 불닭 위 추억밥. 네? 한 번 드세요. 불닭 위 추억밥. 네? 한 번 드세요. 불닭. 불닭. 추억밥. 하나. 불닭 좀 먹자. 불닭 맵기는 그냥 보통으로? 그냥 보통. 안 맵기. 다음 날 힘드니까. 다음 날 힘드니까. 다음 날 힘드니까. 술은. 술, 술, 술.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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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술. 술 뭐 드릴까요? 맥주 하나랑 그냥. 맥주 하나랑? 맥주? 네. 콜라 하나, 사이다.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맥주 하나. 오케이.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맥주 하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네, 네, 주세요. 주문 들어왔습니까? 불닭 하나, 떡볶이랑 꼬박이 떡 하나. 네, 불닭 하나. 라면 끓이는 거 야밤에 나가면 진짜 라면 먹고 싶겠다, 그치? 비 오는 날. 비주얼이 시각적으로 막. 와. 어택하는 거. 심장 어택하는 거. 라면 끓이는 거 야밤에 나가면 진짜 라면 먹고 싶겠다, 그치? 비 오는 날. 비주얼이 시각적으로 막. 와. 어택하는 거. 심장 어택하는 거. 부실가 없고. 잠시. 서일이 시각 하나.